이제 또띠아를 구울 거예요. 우린 몇 개 해야 돼요? 두 개? 세 개 할 거예요. 세 개? 잠깐만, 이거 하면 끝난 거예요? 그거 데워서 얹으면 끝이에요. 끝이, 끝이지. 와. 야, 이렇게 쉽다. 선생님인데 이거는 기름을 안 두르고 그냥 굽는 거죠? 그냥 구워도 돼요. 이게 올려놓으시면 버블이 좀 생겨요. 그때 뒤집으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거예요. 살짝. 오케이. 올라와요. 우와, 예쁘다. 와, 올라왔어. 올라왔어. 그리고 빼면 돼요, 그냥? 네, 이거 또띠아를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고기를 먼저 얹어주세요. 그냥 세 개 다 고기 옮겨서 양념만 올리면 뚝? 네, 끝. 아, 진짜 맛이... DESPA-CÍ-TO!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